바로 가보겠습니다 다크 플레임 아 이거 깔찍을 어 잠깐만요 어 이건 뭐네? 처음 보는 건데 어 표창 어 표창 어 표창 어 충전하는거 어 안드로이드 없는데?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표창이 없는데?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? 아 안드 없는데 아 안드 있네 아 안되던데 안드샵이 안되던데? 다음 기회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표창이 없습니다 표창이 없다 아 아 여기 있답니다 아 여기 네로상점이 있었군요 아 이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빨리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요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아 어 안되던데? 아 어허허헣 안되겠는데 표창 표창 어 표창 받아집니까? 표창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뇨 아뇨 이곳에서 그냥 사용할 수 없다고나봐요 여기 예약 예약 이렇게 쿠키 요거요 모두 추리 이버를 예약 도색 하겠습니다 안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다 다 다음 기회에 음 다음 기회에 으흥